스피리우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친구분이신가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의 우연의 우연이 겹칠 수도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네, 그건 뭐 네 명 중에 두 명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브가 아닌 게 나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저희 피디첩 피디들이랑 같이 취재 뒷얘기를 하는 피디첩 코멘터리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피디 진행을 하고 있는 서정문 피디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어제 편 연출한 최원준입니다. 저는 코 피디로 연출한 김영원입니다. 멀쭘하네요. 진짜 어색하네요. 어제 방송을 김봉현씨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라고 해서 진짜 엄청 기사들이 많이 뜨긴 했는데 그 레드오션에 뛰어들어서 취재를 하게 되는지 느끼는 거예요? 정말 계기가 있어서 뛰어들었다기 보다 사실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 이 얘기는 뭔데? 기소가 됐는데 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안 나오죠? 그리고 기소가 안 된 세 명이 술을 마셨다는 게 사실 인정됐는데 왜 한 명만 기소됐는데 두 명은 그런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걸 취재해 봐서 내용을 알게 되면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다. 사실 국민들 감정의 검사, 범죄를 다루는 공무원이 술을 그렇게 강남에 룸서랑 사서 먹었는데 그냥 끝났다? 그러면 그건 국민 감정이랑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취재해 볼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취재하시면서 조금 가장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면 혹은 가장 좀 분노 포인트가 있었다면? 사실 모든 부분이 분노 포인트이긴 한데 저희가 진술 조서를 입수해서 내용을 다 확인했는데 검사들의 답변이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어서 거기서 되게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 방송에도 나왔었지만 택시 기록에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 유흥주점에서 관사로 이동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곳에 간 사실이 없고 그 기록이 왜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냥 이렇게 부인하면 끝이 날 줄 알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조금 분노 포인트 혹은 되게 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어쨌든 접대도 접대지만 어떻게 이거를 휴대폰을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네 명이, 네 명의 전현직 검사가 동시에 잃어버리거나 버릴 수 있지? 저는 그 지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제일 놀랐던 게 그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그 지점까지 취재를 못했었고 몰랐던 사실이었고요. 초창기 취재는 술값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술자리와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진술 조서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핵심 인물인 말씀하셨던 전직 검사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세 명이 매우 동일한 시기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봉현 씨가 술자리 접대를 폭로한 이후 2주 내에 네 명이 동일하게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헌벌하죠. 그러니까 짜증나서 버렸다.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한 명 정도는 그럴 수 있죠. 만에 하나 한 명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디서 전화가 많이 와 짜는 건 한 명만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와이프랑 양재천을 산책하다가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고 결혼 과정에 분실했다. 그럴 수도 있지. 네 네 명 중에 두 명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명은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근데 다시 한 명이 일산 킨텍스에 베이페어를 가서 잃어버렸다. 사람 많으냐? 사람 많으냐? 아 사람 많으냐? 아이랑 같이 있으면 돌봐라 잃어버릴 수 있지 않아요?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저는 사실 핸드폰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네. 저도 살면서 핸드폰 잃어버린 적은 없거든요. 한 캠프 일주일 간격 안에 2주네. 2주네. 그래서 세 명? 그러다 네 명. 네 번째는 오래 써서 쓰레기통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네 명이 동시에 다. 그것도 서로 연락도 없이 갖자. 이럴 수가 있냐? 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서로가 아니라 공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 4명 술자리 성적한 검사들이 서로 짜고 우리가 휴대폰 버리자 이건 아니었다? 진술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당시에 놀랍게도 그 2주 내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술자랑 있었던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 2주 내에는 어떤 기사들이 막 떴었냐면 이주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인을 했고요. 그런 자리 없었다. 날짜 특정하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내겠다 그랬고요. 검사들 역시 묵묵부답이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게다가 김봉현이 김봉현씨가 뭐 금감원의 검사역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하고 헷갈린 것이다. 이런 기사까지 내가면서 사기꾼의 말을 믿고 이들을 기소하거나 혹은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 말만 듣고 검찰을 공격한다. 그런 식의 여론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 여론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휴대폰을 폐기했다는 거죠. 한창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질 때. 그렇죠. 그 타이밍이 그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추측하건데 자기들이 간 걸 다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나 이런 데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도 이주원도 아니라고 해도 그 기간 상간에 네 명이 동시에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폐기하게 되겠죠.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칠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그렇죠.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네 명이 우연히 강남 음사령에서 만나서 우연히 술도 마실 수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게다가 우연이 더 많이 겹쳐야죠. 그 다음으로. 우연이 계속되면 임연. 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방송을 보시고 나서 그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제 피트첩이 옥중 인터뷰를 진행한 김봉현 씨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게 뭐 배임, 횡력, 사기,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등 혐의가 되게 많잖아요. 이를테면은 쉽게 믿기는 어려운 사람 아니냐.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취재하고 뭔가를 이야기한 건데. 좀 그러려면은 이제 그 김봉현 씨의 진술 김봉현 씨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좀 점검 혹은 뭐 팩트체크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범죄인이 하는 얘기라고 해서 거기에 진실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게다가 그 김봉현 씨의 진술들은 특히나 이 검찰을 출접 때 했다라고 한 것의 진술들은 매우 상세했고 또 디테일했거든요. 그리고 전후 관계가 상당히 맞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건 매우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건 매우 또 큰 문제다. 2020년에 대한민국 검찰이 여전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그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김봉현 측 관계자들과 접촉이 돼서 검찰이 조사한 기록들을 좀 확인한 결과 최소한 이 솔자리 적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진실에 근접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김봉현 씨가 추가로 폭로한 사실들이 좀 많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사안들을 과연 검찰이 이 솔자리를 조사한 것만큼 조사한다면 어떤 진실에 도달할 것인가. 그렇죠. 사실 김봉현 씨의 술자리 적대 폭로 전에는 이 사건 자체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폭로한 다음에는 검찰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또 공격을 받았고.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고. 맞습니다. 여기 뭐 제 대구 중에 하나. 그냥 최웅식 님인데. 그냥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검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 않나? 물음표 두 개. 뭐 어떠셨어요?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한번 써보셨나요? 검사들의 행동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제 지인분들 중에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선배나 술자리 한번 하자 해서 갔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왠지 돈을 내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섣불리 일어나지 못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사회생활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 인터뷰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 중에 이번 사건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하시면서 이미 검찰 내에서도 자정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밥을 먹고 할 때도 이렇게 외부 사람이 낄 것 같거나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내준다거나 하는 낌새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차장님. 이렇게 바로바로 말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분위기가 이미 검찰 안에 있었다. 네. 그런데 지금 물론 그 분은 특수부 출신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검사들의 행동은 그 자리라면 마땅히 박차고 일어났어야 하는 게 검사들이 봐도 상식적이고 어쨌든 검사들로서는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피하였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댓글도 이제 하나 읽어드릴게요. 성주리. 이성주 님인 것 같은데 다양한 상황과 사건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를 간결하면서도 입체적으로 재행하는 한 편의 명작 작품의 대리를 공급합니다. 퀴비우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친구분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성주가 아니요. 성주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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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댓글이네요. 여기까지만 왔는데요. 어떡하지? 이쪽으로 커피 퍼포먼트 보여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 커피 퍼포먼트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요. 준비 안 돼 있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재미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세트와 MC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제작 PD로서 어떠셨는지 먼저 말씀하시죠. 얘기 잘해 주세요. 어떻게 제가 슬퍼가 나가 있을까요? 편하게 나가실려. 네. 아예 기라도 받고 계시면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세트를 이제 처음으로 촬영해서 굉장히 군들여서 촬영 스텝도 물론이고 그리고 연출진도 물론이고, 그리고 MC진도 모두 굉장히 공들이어서 촬영에 임했던 것 같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어제 집에서 모니터를 했는데, 기계가 인공지능을 쫓았을 때 불쾌한 골짜기가 생기잖아. 그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애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다니깐. 어설프에서 진정성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나운서와 얘기할 때는 방송이네 이러는데, 피디가 얘기하면, 어설프 때 진짜 같아. 아니야, 난 내가 나를 보는데, 기계와 인간 사이에, 인간에 가까워졌는데, 여전히 기계의 흔적이 남아있는 불쾌한 골짜기 속에 들여있다. 깜짝 놀랐어. 녹음된 내 목소리 듣는 극유지. 고지점 좋다고 그랬어요. 밴드까지 이거 있잖아요, 손짓. 밴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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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에 대한 평은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거기서 사람이 잠깐 들어왔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마지막 한 마디 해주시고 정리할게요. 올해 시작을 좀 세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방송을 잘 봐주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동훈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하나 해주시고 끝날까요? 그럼 제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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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장난 아니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